안녕하세요. 이걸 찍어야죠. 이걸 찍어야죠. 아직 촬영기사님이 초보라서 두번째 초보라서 이걸 찍어야죠. 가까이 와서 이걸 찍어야 됩니다. 전 빼고? 그대로 찍으세요. 충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게 채끝 등식인데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찍어서 으악 우와 이 맛이 말이에요. 그냥 으악 뭔가 확실히 맛있는데 응? 아주 비싼건 아닌데 호텔에서 먹는거 같아요. 아주 맛있어요. 아주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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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